실드 25 실화까지 하하 실드 25 아닙니다. 이거 리퍼 하십시오. 오른쪽으로 빨리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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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용왕 더 조심하시고 다음에 네 입구 가속 드릴게요 왼쪽에 리퍼 있습니다 네 가속 온 다 안에서 막네요 그러면 맥퀴 맥퀴로들 있다 안대 로드 후브 로드 후드 안으로 떠올라 로드 후드 만 자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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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암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왼쪽 다운 유시 비빈 봐 뭐야, 유시 뭐야, 데린 거죠 뭐야, 얘 나이스 아, 왜 이따, 왜 이따 우리 힘 시작 30초만에 쳤는데 암 자주 껐어? 이게 뭐지? 걸어갈게요 하하하 갑시다 여기 저 좀 데려가요 팀 어디 너무 멀어 일단 딘딘 데리고 올게요, 가져가죠 하하하 갑시다 흐주와 걸어줬더니 합판에 들어가죠, 고고고 왼쪽의 리퍼 이거 뭐야, 들어가실게요 막타, 막타시겠어요 하하하 하하하 로드구 로드구 로드 나뉴스 제냄타 나이스 하하하 딜바바 딜바 부져 인간중 פה 이제 친구 어흥시오... So good 난 됐어요 탱커 탱커 잡아야해 탱커가 대개 fits자 탱커가 대개 fits자 나크림 부자 저기야 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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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유치 속입니다 뭐야 이거 오케이 다운 속 떨어졌어요 로드 오구 로드 오구 로드 오구 리더더 컷 로드 오구 롯선 부자 위덮아 을기 꺼져 카 하루 졌죠 나이스 나 디바 부자 디바 부자 디바 부자 달맹이 위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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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식사 꺼지시고 아이스 자 백끄리 보자 로드 플립 보냈어 자 뒤만 저 위로 로드 봅니다 로드 봅니다 프리밤도 곧 돼요 아 뭐야 이거 진짜 그런 소리가 아 지가보자 지가보자 아아 인원들이 지금 찾아가서 올려봤는데 2분 22초 좋아요 에이 점수 2대 0 아 루시우 0데스 한 적 처음이에요 아 아구님 앞에서 다 해주니까 아주 편안하게 힐만 넣으니 되네 됐 정크래스 타실 겁니까? 예 내가 정크래스 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 네 안 좋은 기억 없앨죠 네 오늘 첫 패배가 더 만들어드릴 수도 있고 초패배가 필요 정크래스 봐 거기까지 하죠 거기까지 하죠 이상하게 정크래스 있으면 정크래스 딜량은 항상 1등인데 져요 왜냐면 정크래스 가격 딜 120으로 계속 바뀌니까요 DPS는 정크래스 거의 진짜 모드 스킬이 딜스킬이라서 정크래스 정크래스 억제 제가 다 막을 수 있어요. 저 혼자 사망할 수 있어요. 와 겁나 멋있어. 다시 한번 갈까요? 왼쪽으로 가도 상관없음. 정면만 내려오면 돼. 아 깜짝아. 용이 내가 된다. 들리자마자 후려방패 킵니다. 아 이건 나 밀어. 노멀 준비하세요. 속도 주고 있어요. 리바. 리바 리퍼 라인. 오지 마세요. 저 혼자 있을 거인. 한 대 겐지. 다른 대 정면 라인 아트. 리퍼 보자. 정크렛 프리딜. 들어가요. 정크렛 프리딜. 하나 정크렛. 뭐야 이거.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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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루시오. 개구리 잡으러 가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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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뒤에서 누구나 때려. 정면에 리퍼. 쩔쩡하네. 안녕. 나이스. 제거 궁 찾겠다. 개니아트 있어요. 우와 피하죠 이거. 개념 있어요. 개념 있어요. 개구리. 갠지 오른쪽. 깔짝 대고 있어요. 깔짝 떼는거 나가지고 도둑 발사 쏘졌어요 망치 나이스 뭐야 이거 다 죽여 다 죽여 죽어 죽어 왜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다져 이제 초월 캐리 일부러 라인 공 들어올까봐 뒤에 있었거든요 저기 옆에 이번엔 소리방벽이에요 승시까지 들어오는거죠 자리암 흔들실거고 자 나에프 좋아 리퍼 망령완밖에 못 뺨 11초 뺨 오 승시까지 들어온다 용이 내가 된다 승려이 기분좋아야 돼 승려이 기분좋아야 돼 미쳤어 끊도록 하지마요 승려이 피니어 승려이 피니어 나이스 승려이기 리퍼 부저와 리퍼 부저와 라인 또또에 걸릴까 왼쪽으로 리퍼 왼쪽으로 리퍼 개체냐타 리퍼 부저와 리퍼 부저와 리퍼 부저와 리퍼 부저와 리퍼 부저와 낙사 리퍼 낙사 안되는데? 낙사 안됐네요 비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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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라구요? 안될거 같은데 2층 뽑아야돼 2층 2층 뽑아야돼 2층 소리방비 55% 금플에 빼는게 어떨까요 약간 한번 한번 더 한번 해보고 한번 한번 하다가 다음 궁극기까지 한번 봐둬 왼쪽 이층으로 온다 왼쪽 이층 왼쪽 이층 럴 위해 준비했어 어억 뭐 모두 발사? 왜 없네? 우리 겐지 들어와요 겐지 겐지 격발거 만들었어 저거 팬셀 안됐을거에요 10분 들어 더샛 들어갔어 아니 저거 팬셀 안됐을거에요 저거 팬셀 안됐을거에요 저거 제가 부주화 걸고 저 지뢰빨고 뒤졌거든요 부주화 덧밟고 뒤졌어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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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재를 맞추긴 했어요 근데 덧밟고 뒤졌어 저 데미지 50초 진짜 2층 재였다 2층 재였다 어 이거 겐지 겐지 소리방을 기쳐야죠 라인 혼자 라인 혼자 이거 잘라 잘라 어 떨어졌다 나 떨어졌어 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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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맞이하래요 아이고 아이고 리퍼 이거 족쳐요 이거 떨어진다 적도? 그래 족침 아이 뭐야 이거 라인 컷 룸인 해가 된다 적도들이 가서 쓰러다 하면 돼 뭐야 끝이야? 나이스 이번에 또 전크래에 있는 걸로 알겠지 하지만 바꾸기 여기서 리파라가 파라 어떤? 파라 괜찮을 것 같은데? 파라를 못 타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바꿀게요 탱커 해주면 제가 탱커 하면 되긴 한데 디바 가면 2층 와요 네 저 추리방이 있어요 다시 하세요 한 대 라인 궁 맞춰서 쓸게요 라인 궁 있어요 약간 흩어져서 나와야 돼요 흩어져서 요거 원이거든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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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멈췄어요 망치 저 떨어졌어요 라인 부자 라인 부자 너 겐지 부자 너 겐지 부자 너 겐지 부자 겐지 따 겐지 따 리퍼필 리퍼필 자리아 부자 자리아 부자 나이스 리퍼 혼자 남아있네 맞춰서 가요 근데 아까 저 망하는 각인데 쟤 하다가 그걸 리퍼 풀필 이걸 또 초월을 좀 이걸 초월이 초월 너무 좋아해서 리퍼 부자 걸게요 너무 깊이 안 나 너무 깊게 너무 깊게 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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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5대6 우리 겐지 없어요 리퍼 리퍼 지봉 위로 탔어요 지봉 위로 리퍼 뒤로 뒤로 2층 버려야돼 2층 지금 버려야돼 2층 뒤로 올라가요 리퍼 리퍼필 리퍼필 리퍼 맞아라 맞아라 젠복치 다운 젠복치 다운 로드오브 밑에 왼쪽 아래 최길증 후님 조심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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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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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존났어요 저 공 있어요 저 공 있어요 저 루슈 뒤에 신량 1등 뺏겼어요 저분 뭐하시는거 지금 지금 6600 넣었어요 지금 어? 저도 6600인데 어? 개 많이 넣었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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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멍저되는거야 뭐야 와 톨 맞았나 톨 맞았나 개이득 살짝 뒤로 내가 숨겨내기로 살려드릴게 나 어? 기못 아 그래 퍼져 퍼지라고 그래 도도도 부자 어쩌면 누구 있어요 어쩌면 누구 있어요 어? 한 칸 넘어갔다 뭐야 고독ера 리퍼 1 대 1 이겼어 씨발 다 잡았 되실수록 가 혼네 형 아 한가 줬어 Moto g 어? 미친 아이 1 대 1 이겼어요 리퍼랑 더도그 WHAT väl 또 아닙니까 아유 스님이 이걸 또 1드릴게요 아우 아파라 또 2층 온다 2층 그래 빠졌어요 아이고 우리 자리 안이 겐지 겐지 애가 수빈이다 아이고 다 잡아보래요? 다 잡으면 돼요 나머지 어디지? 아이고 나 죽었대 리퍼 잡으러 가야겠다 리퍼까지 잡자 리퍼까지 미치 속도 다시 한 번 더 줍니다 랩 빼야될 랩 빼야될 랩시다 랩시다 빨리 빼요 빨리 빼 리퍼 망냐가 없긴 한데 아이고 안죽는다 잡았다 빼보죠 빼야돼요 아 나 안 돼 빼야될 진짜 빼야될 또 왼쪽이 또 왼쪽이 네 올라왔어 얘네 올라왔어 지금 없었었는데 뒤로 밀고 가볼게 어 쐈는데 없단 하지만 속도가 있죠 디모트 조심 뭐야 여기 어디야 리퍼 리퍼 가자 리퍼 보세요 디바 혼자 디바 혼자 디바 혼자 또 이겼거든요 디바 혼자 제니아타 이상해 아니 디바 또 이겼거든요 우리 제니아타 이상해 혼자 딜을 다 하는데 나 이러다 매달 딸 것 같은데 저 지금 8,000 딜이거든요 제가 1,600 딜인데 동임 따라오세요 2,000만 더 넣으시면 되네 킬금 몇이에요? 킬금 44 오렌지어로 온다 오렌지어로 온다 오렌지어로 온다 디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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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스퀄 써야지 앗! 와 바지다 이게 뭐야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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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좀 봐 우리가 부셔 나이스 펀드 겐지 부셔 겐지 부셔 수고하셨어요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까지 됐다 와 뽕 뽕아리 지금 1대1 세 번졌다 제니아타한테 파이라이트 각이거든요 역시 아까 궁스한 거 너무 잘 들어갔어 쟤 한타 갔다 여기서 궁 쓴 거 내가 라인 궁 들어올까봐 킬 킬 있었거든요 맞은 있는거 봐 여기서 오른쪽으로 킬 있었거든요 와 이거 대박이었다 와 죽질 않아 아무도 안 들어 와 쏘 아 1킬 차이로 금메달 못 먹었다 8,968? 제가 7,000인가 넣었던 것 같은데 와 누구가 주작을 오 오 와 자추들 진짜 극협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님 커요 아니 누구가 주작이에요 제니아타 하하하하 저거 냄새난데 저 제니에서 줬거든요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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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빠졌어 브랭킹 못댔다 빠졌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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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